옆집에서 악취가 나요.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원피스 차림에 반드시 누운 여자의 시신.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의 정체야. 배반하면 죽이겠다. 이 이야기의 장면은 잔혹 미스테리 첫 보물이야.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은혜입니다. 14년 동안 감초원. 진짜 거짓말한 거야?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에요?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. 사건은 못 알아. 쏘아라는 거네. 유민이 생각하면 난리가 날 거냐. 세메시켜라. 유도하라. 조종하라. 딴첩이 아닌 것도 알잖아. 아니 그치. 그런데도 안기부로.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? 누가 하늘을 이곳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묻어놨느냐고. 누가 누가. 그치.